얘는 별을 3개 잡을게요.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통상 2, 3문제 정도가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올해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34회 시험에 여기서 한 문제, 그리고 여기서 한 문제, 그리고 이거 한 문제, 이렇게 총 3문제가 나왔어요. 해마다 2,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일단은 등록 기준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등록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예요. 실무 교육을 이수하는 거. 그러면 실무 교육은 업무 개시 전에 받으면 된다. 다시 한 번요. 실무 교육은 업무 개시 전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실무 교육은 언제 받아요? 등록 신청 전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달리 말하면 등록 요건이다라고 표현하지 업무 개시 요건이다는 틀린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개설등록은 어디 가서 할 거냐면 사무소를 뭐 하려고 하는 지역, 두려는 지역, 두려는 지역에 가서 할 거고요. 그리고 등록 신청하면 관청에서는 며칠 안에 등록하고 통제하냐면 7일입니다. 그럼 이 7일이면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적당히 걸리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걸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에 하는 거를 좀 한 번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이 7일 동안에 뭘 하냐면 도대체 공무원들은 첫째, 신원 조회를 합니다. 신원 조회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인지 아닌지를 조회한다는 거니까 전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조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전과 조회하는데 일주일씩 걸려요? 걸릴 수 있죠. 왜 걸릴 수 있냐면 우리가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시, 군, 구고 전과 같은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경찰청이니까 구청에서 경찰 공무원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공문을 보내면 또 경찰청에서도 뭐 만들어가지고? 공문을 만들어서도 보낼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 한 번 나와봅니다. 현장 점검을 합니다. 여기서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쭉 보니까 나머지는 다 서류로 확인해도 되고 전산으로 조회해도 되는데 현장에 꼭 나와야 하는 건 이런 거죠. 이런 거. 중개사무소가 있나 없나. 그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거 확인하는 그런 현장 점검. 전 건 다 나온다 아니면 몇 건만 샘플 잡아서 나온다. 전 건 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상당히 일자가.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통제하는 것은 뭐를 알려주는 거냐면 이 통제한다는 것은 등록 번호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동차로 비유하면 무슨 번호를 알려준다. 차량 번호. 우리 차량 번호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그래서 이제 책임보험은 뭐를 먼저 해야만 우리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 번호가 나와야 돼. 그래서 선등록후보증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은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법인은 4억 원 이상. 근데 여기서 법인에서 4억 원은 업무보증금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여기 법인에 자본금이 아까 얼마였다고 그랬죠. 여기 자본금이 빠지긴 했는데 5천만 원. 5천만 원과 4억 원은 성격이 완전 다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 5천만 원은 뭘로 있어야 된다고요? 현금으로. 근데 얘는 현금으로 있을 필요는 없고 4억 원짜리 보험이나 공제 이런 거 가입하면 되는 거죠. 분사무소 하나마다 얼마 이상 추가할 거냐면 2억 원. 근데 이거 셋 중에 올해 시험에 하나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를 출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얘를 했을 것 같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중요해 보이니까. 근데 우리 출제 의원이 이거 냈어요. 이거 냈다고. 미친놈이죠, 완전히. 왜 미친놈이냐면 수험생들의 생각을 읽은 거야. 그래서 약간 좀 문제를 변태스럽게 내는 거죠. 자, 이번에 또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태료 문제가 있는데 과태료 문제. 우리 수험생이 뭐를 대비하고 들어가냐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거의 암기하거나 구분할 수 있게 만들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뭘 물어봤냐면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물어본다고. 세부 기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면 최대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500만 원. 그러면 최저로 얼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 원까지. 그게 최저야. 왜냐하면 만 원 단위로 부과하거든. 근데 그게 구간이 따지고 보면 500구간이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니, 아니. 누가 모르면 안 되지. 누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만 알면 되는데 그걸 낸 거야. 그걸 세부 기준이라고 그래요. 미친놈이지. 그걸 왜 내냐고. 더한 거를 얘기해드릴까요? 올해 또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교육이 몇 개 있죠? 우리 지난주 교육 네 개 있잖아. 그래서 우리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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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 있어요? 실무, 직무, 연수, 사고. 그런 걸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 아닌 걸 찾아라. 예를 들면 그런 걸 내야 되는데 이번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수료증을 첨부하냐 안 하냐. 그걸 우리한테 왜 물어보는지. 참 신기하죠. 문제 자체가 요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애워가지고 푸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구석구석에 있는 거를 꼼꼼하게 하시되 자주 오셔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한 가지 좀 약간 우리한테 별로 안 좋은 소식은 34회 출제위원이 올해 또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왜 또 들어갈 것 같아요? 문제를 잘 냈거든. 잘 냈거든. 왜냐하면 많이 떨어뜨렸잖아. 그러니까 올해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33회 시험 문제하고 34회 시험 문제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스타일이.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다른다는 얘기죠. 출제위원 자체가. 그런데 33회는 너무 쉽게 내가지고 변별력이 하나도 없었고 34회는 정말 어렵게 냈기 때문에 변별력이 생긴 거죠. 올해 당연히 공단에서는 34회 시험 출제위원을 또 섭외하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낸다. 그리고 이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관청에서 뭘 줄 거냐면 등록증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로 비유하면 뭐를 확인해 보고 차키를. 이게 키라고 생각합니다. 운전하면 할 수 있는 키. 그러면 차키는 뭐 확인하고 줘야 돼. 이게 키라고 생각하고. 보험 들었나.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고 키를 준다. 그럼 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운전하기 전에 꼭 뭐를 하고 해야 돼. 게시물을 걸고 일을 해야 돼. 게시물은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다섯 개가 있는데 자격증 원본. 무슨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등록증은 무슨 등록증. 이거 등록증. 그럼 이거는 누가 교부하는. 시군구. 여러분 같으면 김포시장이 교부하는 등록증이 되겠죠. 보수율표는 뭐냐면 우리 식당의 벽에 가면 뭐가 걸려있죠. 메뉴. 밑에 뭐 있어요. 가격. 그러니까 너가 상가중개, 공장중개, 토지중개 할 때 얼마 받을 거야. 이거를 걸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증설정서류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얼마짜리 했는지 뭐 했는지 이런 거. 그리고 얘가 좀 중요한데. 얘는 사업자등록증인데 두 번째 나와있는 등록증하고 조금 달라요. 그죠. 이거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교부하는 건데 얘는 누가 교부하는 거냐면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거구나.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 관의과세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등록증이 통상 몇 장이 걸리는 거예요. 두 장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올해 시험에 이런 거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칙개공사무실에, 부칙개공사무실에 게시물 한번 골라볼게요. 부칙개공사무실에 게시물. 참고로 단서를 하나 주겠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 안 했다. 고용했다라고 주겠지. 부칙개공인데 소공을 고용했다라고 가정하고 게시물 한번. 자격증 원본 걸려야 돼요? 예, 누구 거? 개공 거, 소공 거? 소공 거 걸려야 돼. 또 등록증은 있어요? 부칙개공도? 그럼요. 그다음에 보수요일표도 걸어야 돼. 보증 설정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돼.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개공 본인의 자격증만 안 걸리는 거죠. 재작년에는 분사무소 게시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올해는 부칙개공 한번 출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업무를 게시할 건데 몇 개월 이내에 업무를 게시해야 돼?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게시해줘야 됩니다. 이때까지 업무 게시하지 않으면 무단 휴업한 걸로 간주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그림,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공이 되는 시점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우리는 개공이 될까요? 등록을 하면. 달리 말하면 통지 받으면. 우리가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통지를 받아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통지만 되면 우리는 개공이에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안에, 개공 중에 등록증 없는 개공이 있을 수 있다. OX. 개공 중에 등록증 없는 개공이 있을 수 있다. OX. O. 등록증 없을 수 있어요. 왜 없을 수 있어? 아직 안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뭐 하죠? 반납하잖아. 그러니까 없는 개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질문. 개공 중에 업무를 게시하지 않은 개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냥 개공이지만 아직 업무를 게시하지 않은 개공. 왜냐하면 업무 게시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았으니까. 이를테면 뭐 아직 안 했어요? 보증을 안 했어. 그런데 보증 안 하고 업무하면 무등록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 내려오니까 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취. 상취는 뭐 약자입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하면 등록을 취소하겠다. 아니면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상대적인 취소가 되는 거고요. 등록증 안 받고 업무하면 업무 정지. 업무 게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거니까 개심을 걸지 않고만 하면 백과태료. 백과태료는 참고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는 제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가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인장 등록 기간 중요한데요. 인장 등록은 통상 개인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가지고 구청에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청에 언제 가죠? 우리가? 이때 한번 가잖아 어차피. 이거는 전자적으로 안 되거든. 구청에 가서 하니까. 그럼 이때 인장 가져가면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인장을 등록해라. 그런데 중간에 아무튼 해도 되는데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라. 업무 게시 전까지는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문장으로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개공의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O, X. X예요. 왜 틀렸어요? 이게 할 수 있는 거지 의무는 아니에요. 그럼 달리 개공의 인장 등록은 반드시 업무 게시 전에 하여야 한다. O, X. O가 되죠. 이거는 의무야. 이거는 안 하면 업무를 시작하면 안 되니까. 이 어떤 그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알고 계시고요. 뒷장 한번 넘겨볼게요. 그리고植 doctoral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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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